아! 이거! 아! 플랫포즈! 플랫포즈! 우와! 우와! 힛포! 여기서 5개씩 골라서 짱구가 나온 사람 이기기 어때? 어! 좋아 좋아! 그러면 짱구 안 나온 사람 벌칙? 콜!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먼저 골라! 나는 안쪽에 있는 거! 좋아! 이거!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cannot block you, 간란. 다시 벗개 잼고! 대박 액션 가면! 바위바위보! 바위바위보! 아! 잡곤아! 나도 액션 가면 해야지! 빨리 해! 아빠씨! 아! 나 이거! 니다 dupe 아 나 안 먹었었구 가위라이보 됐어! 선으로 이겼어 너 손이 걸릴 거 같은데? 아 알았어 난 짱구 걸릴 거야 짱구 나 예쁜 가면 하나 둘 셋 넷 개 가위라이보 가위라이보 짱구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두 번째 게임으로 뽀로로 자 여기서도 뽀로로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 나 뽀로로에요 뽀로로에요 얘야 얘 진짜 뽀로로야 안돼 나 가위낼게 가위낸다고? 가위낼 안 내면 어떻게 할거야? 가위낼거야 안 내면 안 내면? 안 내면 꿀밤은 더 받아 안 내면 된거 가위가이보 뭐야 꿀밤 막기 싫어 꿀밤 막기 싫어 꿀밤 막기 싫어 아퍼 내 마지막 이거 나 먼저 할거야 주유서 계산하면 주유서야 버리두기 해야지 랩보드를 스캔 오 삐 아 잠깐만 뽀로로 오즈 또 그 뽀로로 오즈 또 그 이만 원 주세요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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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드님 돈 주세요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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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하필 하하필 뭐 부터 할까 아.. 나는 짱구가 좋으니까 좋은 건 뒤에 뽀로로! 뽀로로 오빠 그래? 자 여기서 뽀로로가 나온 사람이 누가 한 번 담았기! 어어! 진짜로? 대박이지? 그리고 진 사람은 벌칙까지? 어 그럼 둘 다 뽀로로가 나오면 어떡해? 둘 다 뽀로로가 나오면은 일단은 가위바위보! 근데 한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게 뭐야? 누구보다 없군? 난 자신 있어! 난 바로 뽀로로 나올 거거든! 아 좀 빨려봐! 해볼게! 바로 당했다! 아! 아니다! 아! 아니다! 에디! 뽀로로가 알지만 나 에디 좋아하지러! 아! 내가 뽀로로! 내가 이겨야 해! 너! 뽀로로! 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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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포로로 안 나오면 지는 건데 그럼 너 먼저 보여줄게 내가 까고 너 보여줄게 아니요 내가 못 가요 내가 내가 볼게 간다? 간다? 나 눈 떠? 나 눈 떠? 나 눈 뜬다 잠깐만 나 아직 안 봤어 제발 포로로 간다 포로 엉덩이로 이놈증이 필요해 뭔데? 이게 너꺼야 엉덩이로 이놈증이 필요해 엉덩이로 이놈증이 필요해 아 저게 뭐야 하유 눈에 들리 3개 걸게 아 근데 뭐야 내꺼 옷도 입이 팔렸는데 뺏기는거야? 가만히 안 돼 안내신 거 가위바위보 너 훈이 나와라 사탕이 똑같은 건 줄 알아 사탕이 포로로와 똑같은거지 오 달라 오 이거 젤리인데? 오 오 아 제발 짱구 빨간색 오 짱구에 싸웠어 대박이다 포로로때도 포로로 먼저 나오고 짱구에 짱구 먼저 나오잖아 대박이다 나 새해 종류나 여쭤려나 봐 아 짱구 같은데? 아 찰쓰다 찰쓰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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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영식씨 나왔습니다 신영식씨 짱구야 아 대박 진짜로? 우와 진짜 와 대박 어떡해 간다 찰쓰 똥손 너 이렇게 똥손이 있을 수가 없어 제발 짱구야 하나 둘 셋 짱구야 놀자 예쓰 오 대박 나 큰일이야 오 대박 나 대박 나 대박 나 아니야 왜? 내가 대박이야 나 다른 짱구야 어떡해 하나 둘 셋 짱구야 놀자 오 안 열렸어 나 이 애 좋아해 귀여운 짱구 오 귀엽겠다 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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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구 우와 대박 야 너 세개야 다섯 엉덩이를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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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 부 swins 철 cum 섬 호텔 여기도 모자 곁 랍